다음이 이제 258페이지 인데요. 258페이지는 시험문제에 뭐 그래도 두세 번씩은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요. 솔직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될지 안하셔야 될지는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이게 왜 복잡하냐면 258페이지 259페이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 이상씩은 다 나왔던 파트의 내용들입니다. 우선 뭘 그럼 보셔야 되냐면 우선 운영인의 의무규정인데요. 운영인은 어떤 의무규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보관 의무가 있는데 뭘 보관해야 되냐면은 장치약물에 대한 각종 서류 보관 서류 이런 거를 최소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2년 보관 의무가 나는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미 수출입 통관 파트에서 관세법 총책에서 공부하신 거 기억하세요? 관세법 총책에서 5년 그 다음 5년 3년 2년 기억나시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3년 2년에서 그 2년에 뭐가 있었냐면 보세구역 반출입 서류가 있었거든요. 바로 보세구역 반출입 서류가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바로 보석장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1번은 보관 의무고요. 다음 2번은 또 무슨 의무가 있냐면 세관장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세관장 보고 사유 이거는 최근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뭘 보고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1번부터 5번 있잖아요. 이거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175조, 179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175조가 뭐냐면 운영인의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기억나시죠?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돼서 특허를 받았는데 중간 운영하다가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9조, 179조가 뭐냐면 효력 상실 사유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이런 게 발생하면 바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다음에 2, 3, 4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남 화재 날 때도 보고해야 되고 말 그대로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할 때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한번 잘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보고 승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다르죠. 2번은 그냥 보고만 하면 땡이에요. 이거는 보고를 해서 또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3번이고 이것도 최근에 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1번 업무 내용 변경 승인 신청 그래서 여기서 업무 내용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보세구역에서는 어떤 물건을 장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승인 되는 거고 아니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내용 변경 승인 신청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법원 등기사항 변경 통보 그러니까 대표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주소가 바뀐다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용능력 증감 승인 신청 및 신고 수용능력 증감 공사 준공 신고 그러니까 내가 보세창고를 좀 넓히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폐업 등의 사항 보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자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인의 의무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장치 물품 및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물품을 장치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요. 딱 그 범위 내만 받아야 되고 또 야적 대상이 아닌 물품을 야적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기 등의 조치 만약에 이런 이런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격리 폐기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지금 6번, 7번, 8번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무구나 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간섭법상 운영이나 고시 규정상 운영이나 의무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